여러분들 오늘 멋진 사람들의 이친고 선제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입이 즐거운 만큼 이제는 눈과 입이가 즐거워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야영 전 섹시걸그룹 입에 바람 따라 부른다는 손을 치면서 도외를 하면서 이것보소 남여노소 자 울어 형들아! 챔피언! 손이 질리는 니가 챔피언! 바람에 비치는 니가 챔피언! 질기는 니가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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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질리는 니가 챔피언! 정시로 소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 멋진 여러분들의 좋은 시간을 만들릴 MC 이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챔피언! 그 장사가 바로 저예요. 박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가리키고 저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너 뭐 했어? 준비 시작! 너 뭐 했어? 좋습니다. 대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상사 중에서 상사 선생님 이름이 왜 이따 그러셨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대사를 넣어주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참 성격 더럽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니야. 아오! 하하하하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과니 랭귀지와 대사를 활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 준비한 내용만 말한다. 오늘 나의 마음을 가장 울린 스피커는 누구일까요? 라는 것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이 마음에 울리고 감동이 될까? 라는 것에 집중하시고 스피치를 해보십시오. 이 시간은 저의 시상도 아니고요. 우리 멋진님들의 시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우리 오신분들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플레이트의 예술을 그리는 남자 셰프 정회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이 있을 때 그 실력, 전문성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자신감을 만들려면 먼저 자기만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최선의 노력, 전문성을 갖추는 게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앉아계신 민진아 강사님의 스피치 강의를 잘 듣는 것입니다. 야, 그럼 같이 쌌니? 네, 그 이유는 어떤 보석도 그 보석 자체만으로 빛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좋은 전문성, 실력이라는 그런 보석이 있다고 해도 잘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귀한 보석이 그 귀한 지식, 전문성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지식도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성이 더 빛나게 되기 위해서 민진아 강사님의 스피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고 민진아이스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작은 시작이긴 하지만 꼭 제가 원하는 경제적인 독립과 정신적인 독립을 모두 이뤄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약간 이상적인 사랑도 물론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요즘 주는상? 기버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관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되게 좋은 커뮤니티를 만나면서 많이 주고 받고 좋은 얘기 나누고 이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관계구나 그리고 저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사랑을 항상 나누고 주고받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으시고 다들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사랑을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파워 포즈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 오 레크리에이션까지는 엄청 대박이에요. 이렇게 허리에 손을 올리는 자세를 파워 포즈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세를 2분 이상 취하면 실제로 네 아 나 하루에 10분씩 하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호르몬이 올라가서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신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 첫 번째는요. 자주 웃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모습은요. 타인하고 소통을 즐기는 현명하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말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못할 것 같은데? 말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이러한 말을 하는 분들은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네 바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러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노력에 의해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말을 하였고 또한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도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질 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하여 자신감을 높이곤 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와 이 말인 즉슨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노력에 의해서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감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남들 앞에서 말을 정말 많이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었죠. 떨어지다 보니 저 생각을 해봤죠. 아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까 저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고 싶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말하는 방법을 배웠더니 예전보다 말을 더 잘하게 되어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좋다 좋다 너무 지금까지 앞에 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이제쯤 되면 한 번 못하는 애가 나올 때 네 쉬운 주제인 2023년 목표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2023년 목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 미리 말씀을 한 번 해주셨어가지고 아마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은 매년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고 매년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약속을 일주일에 딱 두 번만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저랑 이제 저녁 자리를 가시는 겁니다. 그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얻으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제 목표로는 바로 일본어 학위입니다 은팡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롤러코스터 좋아하세요? 네! 롤러코스터를 왜 좋아하시죠? 쓰리빅고 빠르고 쓰리빅고 빠르고 저는 오늘 이 롤러코스터의 특징을 가지고와서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이 주제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민지인 라쌤과 이상룡 동생 덕분에 말 잘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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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가 말을 잘하게 되었을지 잘 고민을 했을 때 저거 보다가 롤러코스터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와 말 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첫번째 롤러코스터의 특징은 뭐냐면 기승전결이 확실합니다 저거는 말을 잘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자신감 없네 말을 잘 못하네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끝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소피용지의 나의 마음이 울렸던 기억에 남는 삶의 이름을 즐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멋진 사람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